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Soldworks 샘플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열기 버튼을 누르고요 Soldworks가 설치된 위치로 갑니다 C드라이브에 From Hiis에 Soldworks Comporation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Soldworks 들어갑니다 Sample 들어갑니다 Samples 들어가서 Tutorial 들어가서 Intro Intro라고 있습니다 Intro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Pressure Freight라 나오죠 Pressure Freight를 열어주세요 더블클릭 아니면 선택 후 열기 버튼으로 상관없고요 모델링 화일이 꽤 들어옵니다 여기서 마우스 기능을 좀 배워볼까요 마우스 휠을 굴려보세요 위로 굴리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요 아래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가 되는 거죠 또 휠을 꽉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회전이 되는 거죠 휠을 더블클릭 화면이 전체보기가 되는 겁니다 화면을 좀 줄여 볼게요 휠을 굴려서 좀 줄여 보시고요 키보드 F라고 했죠 F를 눌러도 전체보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줄여 볼까요 이번에 빠른 보기 메뉴로 할까요 빠른 보기 메뉴에 보시면 맨 처음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 있죠 똑같은 겁니다 전체보기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전체보기의 오른쪽에 있는 연약 확대도 배워보겠습니다 연약 확대는 AutoCAD의 줌 윈도우 기능입니다 선택하시고요 AutoCAD에서 윈도우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할 수 있었지만 솔럭스는 안됩니다 클릭은 안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 부위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전체보기 F 이번에 휠을 키보드와 조합해서 해볼게요 Shift키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위아래로 들어가면 이렇게 확대 추수가 좀 더 부드럽게 되죠 그냥 휠을 굴리는 것보다는 좀 더 부럽게 확대 추수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키보드의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화면 중심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Alt키 누르고요 휠을 드래그하면 현재 보기 화면이 기준이 되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Z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 하는 겁니다 12시로 드래그 해보면요 윗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아랫면을 보고요 좌측은 좌측면 되겠죠 이렇게 4개의 뷰가 있고요 사용자 정의의 옵션을 이용해 총 8개까지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한번 바꿔볼까요 우에 커매드 매니저 아무 데서나 오른쪽 버튼을 오면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마우스 제스처라고 있죠 들어가서 현재 4개의 제스처가 돼 있어요 8개로 바꿔 볼게요 하고 확인 이제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입니다 또 8개가 나오죠 만약에 1시 반영으로 간다 그럼 등갑 보게 되는 거죠 기본 4개로 할 것인지 8개로 할 것인지를 옵션에서 사용자 정의의 옵션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누르면요 뷰 반영 메뉴가 뜨죠 여기서 정면 누르면 정면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윗면 누르면 윗면 되겠죠 다시 누르시고 등갑 보기 하겠다 등갑 보기라 나오죠 누르면 되고요 뷰 반영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큐브가 나오죠 도형의 이 큐브를 이용해서도 내가 원한 뷰를 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다 측면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 한번 클릭하시면 등갑 보기가 되죠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뷰 반영 메뉴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큐브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화면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면의 수지로 보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면의 수지로 보기는 그냥 안 되고요 평평한 면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면의 수지 보기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돌려볼까요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돌리고요 돌리고 아래가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 아래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면의 수지 보기 누르면 그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죠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등갑 보기 할까요 등갑 보기 되는 거고요 아니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단축키 한번 써볼까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정면이 되죠 컨트롤 2번 누르면 뒤에서 바라보는 후면이 되고요 컨트롤 5를 누르면요 이렇게 평면이 되는 거죠 컨트롤 7번 누르면 등갑 보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면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 연주 들으세요 아래로 ィ